빼빼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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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맛일까? 맛이 어때? 다같이 무슨 맛이 있는지 먹어보자 단맛 짠맛 신맛 쓴맛 감칠맛 단맛 짠맛 신맛 쓴맛 그리고 감칠맛 음식을 먹어요 냠냠 어떤 맛인지 느껴봐 매일매일 다양한 맛 정말 궁금해 한번 먹어봐요 어떤 맛일까 맛있는 초콜릿 달콤하니 맛 맛있어 한번 먹어봐요 어떤 맛일까 음 파삭파삭 감자칩 짭짤하니 맛 이거야 음식을 먹어요 음식을 먹어요 냠냠 어떤 맛인지 느껴봐 예 매일매일 다양한 맛 정말 궁금해 한 번 먹어봐요 한 번 먹어봐요 어떤 맛일까 음 음 따끈따끈 커피 씁쓸하니 맛 안 먹을래 안 먹을래 음식을 먹어요 냠냠 냠냠 어떤 맛인지 느껴봐 예 매일매일 다양한 맛 정말 궁금해 정말 궁금해 한 번 먹어봐요 어떤 맛일까 음 노릇노릇 치즈 이건 감칠맛 음 맛있다 단맛 단맛 짠맛 짠맛 흰맛 신맛 쓴맛 쓴맛 감칠맛 감칠맛 단맛 짠맛 신맛 쓴맛 그리고 감칠맛 해적모자 어디갔나? 나는 해적이다 가자 어? 어? 내 해적모자가 없어졌어 내 모자 못 봤어? 음 못 봤는데 우리 같이 찾으러 가자 해적모자 해적모자 어디갔나 내 모자 해적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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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갔나 멋진 해적모자 찾았다 해적모자 아니야 이건 털모자야 찾았다 해적모자 아니야 이건 밀짚모자야 찾았다 해적모자 아니야 이건 곰돌이 모자야 오노노노노노노노노네 모자 아냐 그러디 무슨 일이야? 내 해적모자가 사라졌어 같이 찾아줄 수 있어? 해적모자 어디 갔나 내 모자 해적모자 해적모자 어디 갔나 멋진 해적모자 찾았다 해적모자 아니야 이건 경찰관 모자야 찾았다 해적모자 아니야 이건 소방관 모자야 찾았다 해적모자 아니야 이건 요리사 모자야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내 모자 아냐 어디 있는 거야? 한번 더 찾아 보자 해적모자 어디 갔나 내 모자 해적모자 해적모자 어디 갔나 멋진 해적모자 찾았다, 해적 모자 아니야, 이건 산타 모자야 찾았다, 해적 모자 아니야, 이건 마녀 모자야 찾았다, 해적 모자 아니야, 이건 마술사 모자야 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네 모자 아냐 잠깐, 저게 뭐지? 어? 내 해적 모자잖아 오예예예예예예 찾았다, 내 모자 오예예예예예 예예 멋진 해적 모자 누가 내 사탕을 가져갔을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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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내 사탕을 가져갔을까? 누구지? 누가 내 사탕을 가져갔을까? 누구지? 오! 형아가 내 사탕을 가져갔나 봐 들어가자! 형아한테 빨리 가보자 가보자! 나라고? 응! 응! 나 아니야! 그러면? 아마도 누나? 응? 누가 내 사탕을 가져갔을까? 누구지? 누가 내 사탕을 가져갔을까? 누구지? 오! 누나가 내 사탕을 가져갔나 봐 가자! 누나한테 빨리 가보자 가보자! 나라고? 응! 응! 나 아니야! 그러면? 아마도 아빠? 응? 누가 내 사탕을 가져갔을까? 누구지? 누가 내 사탕을 가져갔을까? 누구지? 오! 아빠가 내 사탕을 가져갔나 봐 가자! 아빠한테 빨리 가보자 가보자! 나라고? 네! 네! 난 아닌데? 그럼요! 우리 같이 찾아보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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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내 사탕을 가져갔을까? 누구지? 누가 내 사탕을 가져갔을까? 누구지? 오! 고양이가 내 사탕을 가져갔나 봐 가자! 고양이를 찾으러 가자 가보자! 응! 응! 냄냄냄랄냐 응! 응! 냄냄냄랄랄라 저기다! 어? 어? 우리 사탕이잖아! 오싹오싹 무서운 괴물 오싹오싹 무서운 괴물 오싹오싹 무서워! 무서워! 거실에서 뭔가 번쩍거려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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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직 지지직 번쩍번쩍 오싹오싹 무서운 괴물 휴! 무서운 괴물이 아니었어! 아니야 아니야 괴물이 아냐 이젠 무섭지 않아 오싹오싹 무서운 괴물 오싹오싹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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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문 밖에 뭔가 움직여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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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들핸들! 슝슝! 오싹오싹 무서운 괴물 휴! 무서운 괴물이 아니었어! 아니야 아니야 괴물이 아냐 이젠 무섭지 않아! 오싹오싹 무서운 괴물 오싹오싹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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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쭉길쭉 무싹 무싹 오싹오싹 무서운 괴물 휴! 무서운 괴물이 아니었어! 아니야 아니야 괴물이 아냐 이젠 무섭지 않아 오싹오싹 무서운 괴물 오싹오싹 무서워! 무서워! 침대 밑에 뭔가 깜빡거려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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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빡깜빡 왔다갔다 오싹오싹 무서운 괴물 휴! 무서운 괴물이 아니었어! 아니야 아니야 괴물이 아냐 이젠 무섭지 않아 오싹오싹 무서운 괴물 아니 아니 무서운 괴물 아냐 오싹오싹 무서운 괴물 아니 아니 이젠 무섭지 않아 상자 속이 궁금해 우리 궁금이 상자 놀이할까? 어? 궁금이 상자요? 손을 이용해서 상자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맞춰보는 거야 뭐가 들어있을까? 손을 넣어 만져봐 어떤 느낌 드는지 함께 맞춰봐요 과 딱딱해 딱딱 딱딱 그렇다면 막대기 그리고 구불거려 구불 구불 음 우산인가 봐 아니 아니야 아니 아니야 이건 우산이 아니야 지팡이 사탕이지 뭐가 들어있을까? 손을 넣어 만져봐 어떤 느낌 드는지 함께 맞춰봐요 끈적과 끈적해 끈적끈적 그렇다면 달팽이 그리고 길쭉해 길쭉길쭉 어? 지렁인가 봐 아니 아니야 아니 아니야 이건 지렁이가 아니야 맛있는 젤리지 뭐가 들어있을까? 손을 넣어 만져봐 어떤 느낌 드는지 함께 맞춰봐요 와 부드러워 부들부들 그렇다면 이건 인형 그리고 따뜻해 따뜻따뜻 그리고 움직이잖아 어? 귀여운 고양이 상자 속에 있었네 궁금이 상자 놀이 정말 재밌어요 와 무슨 소리가 들리니? 자 들어 봐 무슨 소리가 들리니? 뚜루루루 뚱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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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루루루 뚜루루루 뚜 뿌 뿌 뿌 뿌 뚜 뚜 뚜 책 첵, 첵, 첵 뚜루루루 뚝 악기 소리 맞춰봐 트럼 소리는 뚱뚱뚱 나팔 소리는 뚝뚝뚝 심벌즈 소리는 첵, 첵 뚱뚱뚝뚝 첵 뚱뚱뚝뚝 첵 뚜루루루 뚝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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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루루루 뚝 뚝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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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루루루 뚝 띵 띵 띵 뚜루루루 뚝 향관 소리 맞춰봐 초인종 소리는 띵동 문을 두드릴 때는 뚝뚝 문을 활짝 열 때는 띵 띵동 뚝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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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들어가서 다른 소리를 더 찾아볼까 뚝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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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뚝딥 뚝뚝 쟁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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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뚝뚝뚝 뚝 포글보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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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루루룩 뚝 주방소리 맞춰봐 시계 초침 소리는 뚝딱 겁이 부딪힐 때는 갱그랑 비누 거품 소리는 포글보글 뚝딱 쨍그랑 포글보글 뚝딱 쨍그랑 포글보글 어떤 동물인지 맞춰봐 어떤 동물인지 맞춰보자 누굴까 누굴까 금색 칼기 우렁찬 소리 어흥 뾰족한 이빨 동물의 왕 내가 말한 동물이 누굴까 그건 바로 사자 어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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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자가 어흥 동물의 왕 사자가 어흥 어흥 예! 사자가 어흥 동물의 왕 사자가 어흥 어흥 예! 내 차례야 내 차례야 진흙 목욕도 눈이 나쁘죠 아야 두개의 뿔 고위의 뿔 내가 말한 동물이 누굴까 그건 바로 코뿔소 쿵쿵쿵 쿵쿵 코뿔소가 쿵쿵 뾰족뾰족뽀 코뿔소가 쿵쿵쿵 쿵 예! 코뿔소가 쿵쿵 뾰족뾰족뽀 쿵쿵쿵 예! 내 차례야 커다란 귀 기다란 코 퀵 회색 피부 길쭉한 앞니 내가 말한 동물이 누굴까 그건 바로 코끼리 퀵퀵퀵 코끼리가 퀵퀵 퀵퀵퀵퀵퀵 코끼리가 퀵퀵퀵 퀵 예! 코끼리가 퀵퀵 퀵퀵퀵퀵 코끼리가 퀵퀵 퀵 예! 내가 한 번 더 할래 안 돼 내 차례야 그럼 우리 게임으로 정해보자 와! 널카로운 풀이 큰 날개 멋진 하늘의 사냥꾼 내가 말한 동물이 누굴까 그건 바로 독수리 깍깍깍! 독수리가 깍! 하늘의 사냥꾼 독수리가 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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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수리가 깍! 하늘의 사냥꾼 독수리가 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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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다! 너무 재밌어! 우리 다음에 또 오자! 똑똑 누구세요? 모르는 사람에겐 문 열어주면 안 돼 똑똑똑 누구세요? 똑똑똑 누구세요? 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 누구 없나요? 문 열어줘요 안 돼요! 안 돼! 안 돼요! 안 돼! 누군지 몰라요 누구세요? 아하! 아빠야! 잘했어! 모르는 사람에겐 문 열어주면 안 돼 모르는 사람에겐 문 열어주면 안 돼 똑똑똑, 누구세요? 똑똑똑%, 누구세요? 누구세요? 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 누구 없나요? 문 열어줘요 안 돼요 안 돼 안 돼요 안 돼 누군지 몰라요 누구세요? 아하! 엄마야! 잘했어! 모르는 사람에겐 문 열어주면 안 돼 모르는 사람에겐 문 열어주면 안 돼 똑똑똑 누구세요? 똑똑똑 누구세요? 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 누구 없나요? 문 열어줘요 안 돼요 안 돼 안 돼요 안 돼 안 돼요 안 돼 누군지 몰라요 누구세요? 아하! 누나야! 잘했어! 모르는 사람에겐 문 열어주면 안 돼 모르는 사람에겐 문 열어주면 안 돼 똑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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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 잘했어 모르는 사람에겐 문 열어주면 안 돼